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지 물어보면 기도생활에 완전히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 어떠한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1968년 어느 날 밤에 뉴욕으로 향하는 이러한 비행기가 이제 밤에 저녁에 착륙하기 위해서 랜딩기어를 내리는데 이 랜딩기어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큰일 났어요. 더군다나 어두운 밤인데. 그래서 급히 공항 관제탑에 연락을 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랜딩기어가 지금 착동하지 않아서 동체로 착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그 공항 관제탑에 급히 참 비상상태를 바라여서 뭐 소방에서 차가 막 오고 거기에 뭐 하얀 액체를 뿌려서 불이 나지 않도록 이러한 호수를 뿌리고 말이야. 그리고 소화제를 뿌리고 또 앰뷸런스들이 수십 대들이 와서 대기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 기장은 이제 막 착륙하기 직전에 이렇게 기내방송을 합니다. 사랑하는 승객 여러분 이제 동체 착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시고 또 벨트를 맨 채 엎드려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네바의 국제항공법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하면서 승객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는 분이 있으시면 우리를 위해서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륙을 실현했는데 기적적으로 아무런 다침이 없이 사고가 없이 비행기도 손상이 없고 승객도 전혀 손상이 없이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참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아마도 그 비행기가 이러한 동체 착륙이나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제네바 국제항공법상에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이러한 법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일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정말 안전하게 제가 살아난다면 제가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또 십의 일조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중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제가 크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또한 소원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학력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음이 앞에 있다면 하나님 제 영혼을 죽게 의뢰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기도를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가 많아요. 이상하게 좀 졸리고 말이야. 뭐 자꾸 전화도 왔었고 말이지.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말이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요.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도처에 널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순종하면 되지 무슨 그렇게 맨날 새벽기도 저녁기도 철학기도 뭐 그런 기도 뭐 좀 그렇잖아 말이야 뭐 이상하게 푸다까리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식사기도까지도 말이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보다도 기도가 먼저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당은 말씀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집이야. 기도하러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판을 깨끗이 하고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비로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냥 옥토밭이 되지 못하. 돌짝밭이 되고 마른 땅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그냥 쪼아먹어버린다 이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그만큼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기도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겁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쌍방의 교통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소음만 쫙 말하고 그냥 일어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 그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응답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 물론 산책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설거지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아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도보다는 직접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합심하여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다른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구제하는 것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그냥 위축이 되고 말아.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다 맡기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도가 첫 번째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전파될 때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공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될까요? 그것은 첫째 우리의 육신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 우리의 휴먼 네이처 바로 우리의 본성이 영적인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에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역은 성령을 거스린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바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플래시 사르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번역이 조금 헷갈리는 게 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육신의 소역은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옛사람 그 소역은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성령은 육체를 또한 거스르는 서로가 상반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끝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처리할 일들만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좀 일찍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옥토바 치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신앙 예배에 있어서 성공적인 예배가 되고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의 정력 그것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절제가 필요한 것이예요.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 것이예요. 내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기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게스만의 동산에서 정말 얼마나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절한 기도를 애쓰면서 하셨다. 기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본성이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세 명 베드로와 야구와 요한 수제자들을 이끌고 기도를 같이 합심하여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다가 힘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에 갔더니 다 자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실망했어요. 너희는 나와 더불어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하자 저희들이 그때 깨어나서 기도를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래 예수님께서 갔더니 또 자고 있는 거야. 얼마나 예수님이 실망스러워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이상을 훈련받고 교육받고 기도교육받고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하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피릿 영이 약하다는 거예요. 영이 이 번역이 조금씩 원어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간절한 소욕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축만 이에요. 성령 축만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기도에서 뿜어 나오는 영적인 능력을 보면 성령 충만하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성령 받아야 되겠다 더 능력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그러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육신의 정력이 점점 올라가 그게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힘을 주는 거 육신에 젖을 먹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유를 먹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밥을 먹이지 말라 이거예요. 굶겨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의 이를 도모하면 할수록 육신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암을 제거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색전술 이라는 게 있어요. 간암이 있으면 간암의 여러 군데가 있어. 수술을 못해. 그러면 방법이 색전술을 쓰는데 그 암에 들어가는 그러한 동맥 혈관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양이 공급되지 않도록 그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로 색전술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이 자꾸 힘을 돕고 말이야 육신의 종욕이 그렇게 발광을 하면 육신에 들어가는 영양소를 끊어버려야 된다니까. 어떻게 끊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건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돼.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금식 기도 이런 이유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후에 이런 이유는 금식하는 것 외에 금식 기도하는 것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능력 받기를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권능도 비례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느냐 하면 육신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 이게 색을 좋아하는다. 특히 육신의 정력의 특징은 육신의 일은 뭐냐 색을 좋아하는 거야. 타락해 준 겁니다. 음행을 좋아하는 거야. 이게 끌리는 거야. 이게 자연적인 본능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잡고 부추겨서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에 미혹에 쉽게 빠지는 거야.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허색하는 거야. 여러 가지 요사이 음란과 이러한 동성애와 여러 가지 이러한 정력적인 이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호색 타락 우상 승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우상 승배 주술 점치는 것 무속적인 것 이러한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념과 시기와 쟁투 당짓는 것 이것도 사실은 육신적인 것이에요. 서로 당짓는 거예요. 누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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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이념에 서로 잡혀서 당짓는 거예요. 서로 적대시 하는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 달라요. 똑같이 세상 속에서 서로 당짓고 싸우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적인 이러한 이상한 이념을 가지고 말이야. 서로 장난질 하는 거야. 가만히 보면 그것이 다 자기의 욕심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든지 우리는 예수 중심이야. 하나님 말씀 중심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동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육신의 종력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버려야 돼요. 독일말에 할트란 말 있어요. 할트. H-A-L-T 영어는 Hungry Angry Lonely Tainous 그러니까 배고프고 화내고 외롭고 피곤한 것 이거 피하라는 얘기 이러한 상태가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종력으로 범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라도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왜냐 그 결과는 너무나 큰 손해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육신의 종력은 십자가에 넘겨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상태가 바로 기도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것이 무엇이 됐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생각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께 복종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생명이에요. 풍성한 생명이에요.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영혼이 잘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육체적으로도 강간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육신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십자가에 엎박아야 된다. 두 번째는 원수 마귀가 기도를 해방하는 겁니다. 원수 원수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 휘하에 수많은 디몬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군대와 같아. 군대 여러분 기도하라고 작정하면 이상하게 전화벨이 울리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자꾸 뭐가 인터넷을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도 많이 그러나 그것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는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적어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자체를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엄청난 패배가 돌아온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끝으로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준비 기도가 필요해요. 그 준비 기도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하나님의 말씀에 띠요. 그리스도의 의로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또 평안으로 마음의 복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원수의 불화살을 막을 그러한 방패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미혹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막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원수는 물러가고 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이 사람의 지혜 밖에는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루에 3천명이 회귀했어요. 능력을 잇기 전에는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가 조용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더 받을 것이 있다. 이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너희에게 능력이 덧입혀지기 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성령 충만 받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천명 그 다음날 솔로몬 행각에서는 5천명이 회귀하는 남자의 숫자만 8천명이야 남녀 다 자식까지 합하면 수만명이 이틀 동안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 받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매우 중요하게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해야 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되라 이거예요. 윗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직장인들이 인정을 받고 승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해야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형통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합판자 다윗이 그러니 비록 범죄한 것이 있었지 바세바와 가늠한 사실이 있을 철저하게 회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냐 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부추기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소멸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즉시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해야 돼. 기도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부응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펼쳐지고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진이 기도를 통해 파쇄되는 거예요.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가한다고 머리에 띠돌이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승부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견고한 진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을 왜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행동으로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냐 이거예요. 저 유명한 과거의 대천덕 신부 성공의 신부 우리나라에 많은 영성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 아들이 지금 계속 예수원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전도하고 많은 피로가 있는데 그들은 광고하지 않아요. 전혀. 어떤 경우에도 피로를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하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후원해 주십시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마치 게어루그 뮬러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면 뮬러가 말이에요. 우리의 고아들이 오늘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 전화해서 우리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는지 도와주시지 않겠으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간이 딱 되자 마차가 우유를 가득 빵을 신은 마차가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피로를 알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한 일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아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강구함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치지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열릴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이 8장은 로마서가 성경의 헌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모든 그 교리를 다 로마서 8장에 그게 딱 압축돼 있어요. 저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체험을 한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의 길이 뭔지 죄의 길이 뭔지 왜 그렇게 20대 중반에 독일에 가서 공부할 때 의학도로서 병의 치유와 회복이 뭔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 그렇다면 어느 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 정광석화처럼 내 뇌리 속에 팍 들어오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못만이 죄에서 해방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야 그런 법이 있나 하나의 법이 다른 법을 완전히 그냥 나는 법에 잘 모르지만 일사부재료의 원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너 안에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그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법 앞에 누가 대적할 수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행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죄 안 질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해 아래 의의는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음에 이르면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가 정죄함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병이 왔을 때도 그 병이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암을 입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의학도 의사이지만 이 말씀을 나는 믿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암을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병을 다 가져가셨기 너희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버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죽게 맡겨버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의 결과인 질병과 노화와 죽음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역사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된다니까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앞에 놓고 기도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 아버지 이 청년을 불쌍히 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나오는데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디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때 카톨릭 신자 일까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경혜로운 하나님인데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내가 아직 성령의 양자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 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니까 양자의 영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됐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영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노예가 노예생활했어요. 두려워하는 종이 됐다. 종의 영이야. 그러나 이제는 그 노예의 영에서 마귀의 영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기를 살기 위하여 두려웠다는 노예의 영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아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내 두 딸이 있지만 어렸을 때 보면 그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냥 모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 에너지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육신의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힘이 빠지고 졸리게 되고 자꾸 눕게 되고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힘이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성령님은 성령께 의지하면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에서 40장 31절 말씀이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언제도 모르게 육신의 정력은 육신의 해방은 파쇄되고 마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야.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축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루에 30키로를 도보로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가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30키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배고파신 모습을 보고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러 오세요. 먹을 것을 구하러 오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와서 음식 주여 선생님이요 이제 음식을 가져가세요. 음식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렸어. 깜짝나요.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주었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얻는 양식이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메시아댐을 증거하실 때 하늘에서 성령의 새로운 기운이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이종이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서 내려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치는 게 아니라 저는 매일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아침에 일을 하면 그냥 온몸이 다 그냥 마치 늘낙지처럼 피곤해. 낙지처럼 아휴 이거 꼭 해야 되나 누가 누가 말씀 안 되나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나 항상 그 생각이야. 그럼에도 와서 딱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위에서 성령의 기운이 쫙 들어오는 거야. 그러고 나면 회복되는 거야. 날아갈 때 운동하러 가는 거야. 여러분 새벽에 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동하고 온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육체적인 경건의 훈련도 육체 연습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경건의 연습하고 그야말로 영과 혼과 몸이 쫙 회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건강은 물론 좋은 음식 먹고 비타민 메가 비타민 요법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하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이 큰 군대를 일으키듯이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바른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결이에요. 영육관의 강단함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패약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게 하면 안 돼요. 순서가 있다.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를 기도를 통하여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배터리가 하루 동안 쓰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충전기에 넣잖아요. 요새 고속 충전기도 있잖아요. 30분 만에 다 충전되는 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고속 충전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30분만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전능하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대자갈 자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주를 영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받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게 되기를 주여러분으로 추간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삶속에 실행하게 되기를 주여러분으로 추간합니다.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옛 육신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자의 삶 예수께서 이긴 그 승리가 우리의 삶속에 놀라운 이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어때 더욱 풍성하게 받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영광을 받으옵소서 성령받게 되기를 주여러분으로 추간합니다.